3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최대가 12개월, 12%여서 8%로 내려오거든요. 최대 8%로 내려오니까, 그것도 뭐 소비관련지구라든지, 조정대상도 있고, 바로 적용가족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청약의 재장통 제약도 없어지겠죠.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이 바뀐다고 봤을 때, 저는 이번에 영향이 크게 있을 수 있는데, 이런 부분도 잘 모르는 상황이떡니까, 그러니까 연구 시장에 나오는 로또식처럼 구제지역이 풀린다고 하면, 현금 부자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, 풀린 시장에 들어올 만한 노인이 된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또 한판에서 이런 목사가 나옵니다. 그리고 경례가트럭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풀린다고 하시면, 지금 회사에 대해서 정신하는 성포도가 가능한는, 약간 이렇게 메모리 시장에 들어간 것들도 해서, 서울의 규제조에서 풀리면 경기 외곽지원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현금 부자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규제조에서 풀리면 경기 외곽지원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보다가 다시 서울의 규제조에서 몰입하게 되자고